더 재능까지 부럽습니다. 정말 타격 능력과 김동현 선수의 김동현 관장이죠. 김동현 관장에게 배운 모든 MMA의 경험. 그야말로 만능 파이트로 거듭나고 있는 유주상 선수의 경기고요. 오늘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유주상 선수고요. 유주상 선수를 상대할 선수는 블루코노의 텐스플래닛 천안의 장백호 선수가 소개가 됩니다. 프로 전쟁은 1전 1승이 있어요. 최종 70.4개의 대한민국 팀스턴건 소속 유주상 유주상 선수 뒤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격투기에서 주지스님 마리텔 같은 다양한 예능 프로에서도 활동을 했던 조남진 관장님이 세컨드으로 오셨네요. 제3경기는 재미있는 게 미남들의 대결입니다. 미남들의 대결 제3경기 라이티크 경기 출발합니다. 1라운드에 이번 경기는 5분 2라운드로 치러집니다. 백종권 심판이 오늘 심판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시작하자마자 유주상 선수. 케이온글입니다. 경기 길게 안 봐요. 무섭게 들어오고 있어요. 정답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안면 허용하고 있는 장백호. 장백호 선수도 흥분했습니다. 강력합니다 유상. 왼손까지 오른손까지 가드까지 내립니다. 지금 유주상 들어오라 도발. 장백호 도발하고 있는데요. 흥분하면 안 돼요. 오른손까지. 무섭게 들어갑니다. 탱크 같아요. 역시 복싱 선수 출신. 스피는 핑크. 너무 깔끔합니다 지금. 완전히 춤까지 춥니다. 대비전 맞나요 유상 선수? 스타성이 다분합니다. 케이지에서 등대고 들어와라 카드도 안 하고 있어요. APG 16 무대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유상인데. 지금 프로랑 아마추어랑 스파링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를 치르는 모습이 정말 여유롭습니다. 이거 뭐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렇습니다. 장백호 선수 답답해 보입니다 지금 표정에서. 지금 장백호 선수의 앞면이 더 올랐습니다. 오른손까지 마우스피스 날아갑니다. 오른손 또다시. 자 경기 끝날 수 있어요. 왼손 오른손. 자 이거 생존성 테이크다운이죠 장백호 선수. 크라운드가 자신 있어서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싱글래그 붙잡고 있고요. 어떻게든 타격은 피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자 다리 잡고 있고 하체 관절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치열해요 지금 공방. 유주상 지금 유리한 포지션을 잡으려는 움직임. 자 돌아주면서 피해주는 건 맞는데. 돌려보고 있습니다 장백호를. 자 일단 발목 잡힌 것도 조심해야 돼요. 장백호 선수는 이거 놓치면 진다 생각으로 지금 당겨야 되거든요. 자 각도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하체 관절기 계속 노리고 있고요. 자 유주상 선수. 자 여기서 일단 몸을 이렇게 세웠고요. 자 하지만 이거 놓치면 그쳐. 바로 사이드거든요. 유주상. 너무나도 불리한 포지션입니다. 사이드. 잡아가고 있는 유주상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되네요. 자 밑에 깔려있는 장백호. 자 지금 앞면. 자 펀치 많이 허용하고 있는 장백호 1라운드입니다. 자 오히려 본인이 거리 벌리네요. 그라운드에서 싸울 필요. 오우 자 파운딩. 자 파운딩. 서서 파운딩을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들어가지 않고 서서 우승을 하는 유상입니다. 야 이거 경기 말릴 수도 있는데. 아 근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백종원 씨 잡혔고요. 자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들어가는 유상의 무시무시한 파운딩. 자 지금 마우스피스 빠진 상태로 너무 많이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빨이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장백호 다리를 잡아 봅니다. 자 잘 돌고 있긴 한데. 자 유주상도 지금. 자 너무나 지금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쵸. 자 이 경기는 MMA이기 때문에 복싱이 아닙니다. 오우 하지만 장백호 선수의. 매진진이 너무 많은데요 장백호. 오우 자 이거는. 자 암멘 부위에 펀치 계속 허용하고 있는 장백호입니다. 자 개스토로 파운딩. 자 무방비에요 지금. 자 유주상 여기서. 여기서 랩프리스타 경기 끝이 납니다. 데뷔전 맞습니까 이 선수. 자 제3경기 라이트급 경기는. 유이상 선수가 장백호를 TKO로 잠재웁니다. 유주상인데. 이제부터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유주상이에요. 그쵸 그리고 아까 경기 초반에 또 도발하는 모습. 춤추고. 그리고 또 케이지에 등대고 무방비로. 트로아라 드로아라 도발하는 모습 보면. 스타성 굉장히 뛰어난 것 같거든요. 유주상입니다. 네 앞으로 행보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잘 봤으면 좋겠네요. TKO는 오늘 경기를 끝내버렸어요. 유주상.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얼굴도 미남이고 경기 능력도 정말 뛰어나고요. 자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까지 오늘. 김동현 관장에게 배운 그대로를 형 케이지 위에서 쏟아 부었습니다. 경기 운영 능력까지 오늘. 경기 운영 능력까지 오늘. 경기 운영 능력까지 오늘. 둘다. Standing Saturday 감사합니다.